우리 김동목 목사님, 김동목 목사님, 성교사 박성례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한 달 전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1시간 반의 모든 순서를 마치자. 그걸 세웠는데 원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게 처음에 촬영 시간하고 설교자의 설교 시간 이런 게 길어지는데 아까 참여한 팀이 참 적절한 시간을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저도 짧은 시간에 설교를 마시려고 하는데 복병이 뭐냐면 축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웠메이 할인 중에 동북부 지역의 전통은 설교자의 설교 길이의 25%가 축사 길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축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자 먼저 25년의 성역을 잘 마치시고 참 기쁨과 감사의 은퇴 그리고 물론 우선 추대 그리고 성교사 파성에 임하시게 되는 김동목사님 대회 분께 아 예 앞에 계십니다. 그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건강하게 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보내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시게 된 만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오간 아주 짧은 대화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수제자로 이끌어진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이 36절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고 또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다기물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즉 이 순간에도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몽매하고 한 나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바로 흔히 나서 얼마 후에 주님을 다기물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상하시면서 먼히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주님은 따라올 수 없으나 우리는 따라오니라 이런 참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김동욱 목사님의 원로문서 주대밀 성교사 파송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인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로 어느 길로 가시는지를 몰라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아직까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어로 보면은 Lord will be above 이렇게 되어 있고요. Hello, one어로 보면은 Crie, Crie 하면 이제 Crieus가 주님께 말하는 말에 두를대한 Crie라고 바뀌게 돼요. Crie 두 곱하기 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보다도 아마 라틴어로 이 말씀을 더 잘 하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라틴어로는 뭔가요? 네, for about this. 야, 만나기에는 손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주여는 라틴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주여 조금 있다가 더 어려운 질부터 나올 거예요. 역사 막히시면 곤란하죠. 네, 주여 주여는 뭐예요? 주님은 Dominus예요. 라틴어로 Dominus 그런데 아까 Crieus가 Crie로 바뀌었죠? 그러면 Dominus는 뭘로 바뀔까요? 헬라보 비슷해요. 이 어미 변화가 Dominus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하하하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르시겠지요? 네, 목사는 Parochus라 그래요. Parochus 라틴어로 Parochus 그러면 목사님 하고 할려면 어떻게 될까요? Paro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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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돼요. 적어도 만나교의 수준으로는 그 정도의 대화는 나눠야겠죠.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그렇게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Parochus Parochus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런 말이 되는데 알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알게 되고 대부분의 길을 아주 걸어보게 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상도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김동욱 목사님의 사역자로서의 이후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겠고 김목사님 내분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짧은 대화 이후에 주님이 가시는 길과 베드로가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반대로 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 대화 후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베드로는 도망의 길로 간 뒤 그 후 주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때에도 아직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주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그들은 전도자와 죄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자연인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로 바뀝니다. 또한 그리고 난 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사역자와 조력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베드로는 수석 불목사춤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담임 목회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바로 그 직후에 배신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 후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그냥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아니고 주장과 조력자의 관계가 아니고 동력자여 동반자의 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목표했던 것이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루신 일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즉,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관계 설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네 분께서는 약 25년 전에 막나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친한 세월을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가져온 것과 동고 동락하신 분입니다. 바로 체크 오바디스 목사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앞으로 뭘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묻게 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김목사님 네 분의 길을 아시려면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앞으로 김목사님 네 분이 무슨 사역을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러나 달라졌을 때 그 주님의 길을 100% 이해를 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적 자세로 쫓아갔고 끝까지 갔습니다. 바로 체코 오바디스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목사님은 선교의 길을 가십니다. 한 번 목사는 은폐한다는 목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해병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죠.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귀신 다 쫓아내고 귀신의 권세를 또 얻는 목회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우리 목사님 네 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의 기체 안에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실 거예요. 혹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시기를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돕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김동욱 목사님 네 분 앞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서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도미네 코바디스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라틴어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고 본문에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새로운 동력자의 동반자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 교회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김목사님 네 분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즉, 김목사님의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돕는 조력자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선교 그 선교는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직 수련회 때 와서 강조했던 건데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인데 그 선교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다 선교지에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해야 될 그 선교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프라티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을 대표해서 김목사님 네 분이 앞으로 선교사역을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특별히 만나교회의 성도들께서 아신다면 우리는 김목사님의 선교사역을 돕는 조력자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김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반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임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관계로 설정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김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김목사님 네 분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김목사님 네 분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김목사님 네 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늘 기도해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지난 25년을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김목사님 네 분이시면 바로 그러한 목회의 씨앗이 결국 여러분과의 그러한 동역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욱 목사님 네 분 참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셨고 또 앞으로 새로운 뉴 챕터의 장도를 딛게 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김목사님 네 분과 능력으로 은혜로 동행하시고 남아있는 만나교의 성도들의 마음속의 성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김목사님 네 분과 우리가 기꺼이 동역하리라 김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